안녕하세요. 연우리영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7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문제구요. 478번이네요. 전체적으로는. 자, 올드 차이나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은 has made, 의미있는 진전, 상당한 진전을 건강과 교육 분야에서 이루었지만 많은 보고서들은 suggest, 시사하고 있다. 인디저너스, 티베트와 신지양, 신장이죠. 신장의 많은 토착 부족들은, 피플즈니까 부족들은. 그 다음에 뭐냐 이거죠. 대절이죠. 대절. 대절인데 아무튼 뭐 주호하고 정동사 나오면 되겠죠. 근데 left는 뭘 떠났다잖아요. 떠나다 남겼다 이런건데 목적 뭐 없어요. 아무것도. 과거용은 좋은데 떠났다. 뒤로 떠났다. 이거 말이 안되죠. have left도 이거 능동이죠. 이것도 능동. 이것도 능동. 안되죠. 일단 head, left. 이것도 능동. 이것만 수동이죠. have, en, b, p, p, p. 남겨진거죠. 뒤에 남겨졌다 이런거 뒤쳐졌다죠. 스티범이 답입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인거죠. 별거 없어요. 보면 뭐 이렇게 쭉도 있고. leave behind. 목적어 behind. 뒤에 두다. 뒤에 뒤쳐지게 하는거. 그게 수동태가 되면 뒤쳐지다가 되는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죠. 다음 문제는 명지대학교 문제인데 홍콩의 한 기자가 후 중국 본토에서 거의 16개월 동안 스파이 차지 스파이 혐의로 관계절은 주호 정동사 있어야 되겠죠. 근데 detain 감금하다 잖아요. detain 안에다가 넣는거에요. 그러면 요번까지는 상관이 없구요. will face trial 이번주에 재판을 받게 될거다 이런거에요. 그럼 detains 구류하다 감금되어 있다죠. 이거 능동이면 안되겠죠. 목적은 없잖아요. 장소가 나왔으니까. 메인넷 채널에 t번이 답이네요. 너무 쉽죠. hasen 현재 완료 bpp 수동이죠. 완 g는 안나오구요. 완수만 쓰인거죠. 완료 수동. 훌륭한거죠. 다 완진수 문제에요. 따지면 쉬운 문제에요.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가보죠. 다음 문제는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세종대학교 문제. 에 가족의 해체. 조직이 없어지는거니까 해체는. 아 가족의 해체가 뭘 확인해요. 그리고 목적어도 없어요. 주요한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런거죠. 산업사회. 그리고 hasen bpp 연상되어졌다. loss of the utopian 산업시대 이전의 유토피아적인 과거의 상실과 연관되어진다. 이게 능동이면 안되고 역시 has been이 껴야죠. 그래야 hasen 현재 완료 b 수동. 완수인거죠. 완료 수동. 이렇게 딱 떼야되는거. 너무 뻔하죠. 비번에는 캐릭터리스틱이 가산명사에요. 근데 앞에 o가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서울여자대학교 문제네요. 플락스 오브 패신저 피신인거죠. 뭐 나그네 비둘기. 몰라요. 떼들은 once 한테는 아주 무리가 커서 so 너무나 커서 that는 생략될 수 있어요. they could block out the sun. 수시간적 하늘을 가릴 수도 있었다 이런거죠. 하지만 1914년에는 기준시간이에요. 바위가 나오면 그 이전에 이미 그 새들은 못했다는거죠. 멸종상태에 들어갔다 이런거죠. 사냥하다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리고 새가 사냥을 해요. 사냥당하는거겠죠. 이것도 능동 안되고 head in BPP죠. 과거 완료 비수동이죠. 그래서 상향되어야 되갖고 멸종상태가 이미 되어있었다. 기준시간에는 과거 완료죠.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would have a pp는 보통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조건절이 없잖아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일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저번엔 뭐 deserving, deserved 나오는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번엔 뭐 그런거 안나오니까 쉽죠. 차원슬린버그의 업적이 대서양을 횡단했었나요. 비행기로 처음으로 아무튼 프림 그를 놓았다는거죠. 어떤 위치에 그 위치에서 그는 아 이거 관계전이 위치는 프롬에 걸려있는거니까 여기 주어와 정동사가 있어야 돼. 주어와 정동사 정동사 없음 주어없음 주어있음 주어있음 그런데 여기 현재형 쓰면 안되잖아요. 지금 이게 뭐 앞에 보니까 put이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왜 비트가 단순인데 s 안붙은걸로 봐서 과거형이죠. 현재형 쓰는거 안될거구요. 자 푸드는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푸드원형은 잘 못쓰는데 과거에 대해서 어떨 때 쓸 수 있느냐 반복사건이면 푸드원형을 쓸 수가 있어. 격려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반복적으로 이거는 격려하는거죠. 만약 반복적인게 아니고 단 한번 격려했다라면 그러면 당연히 was able to 써야 돼요. was able to 다른 주어가 있어도 a와 b만 주어가 있구요. 과거시재인건 c 뿐이고 단일사건이 아니므로 푸드원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일사건이라면 was able to managed to 이런거 써줘야 돼요. succeeded in ing라던가 뭐 이런거 써야 되는데 반복사건일 때는 푸드원형을 얼마를 쓸 수 있어요. 물론 과거가 나트가 있을 때는 푸드 나트는 제한없이 언제든지 사양이 돼요. 언제든지 사양이 될 수 있구요. 푸드가 쓰이냐 못쓰냐는 반복사건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됐구요. 그 다음 중앙대학교 문제네요. 중앙대학교 성스러운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always has en 보어 나오네 중요한 수단 단수조 s 부터도 수단일 때 by which by which 에 걸렸으니까 관계절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하고 정동사가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 some cultures 여기 some cultures 주어 나오네 동사 먼저 나오고 목적어 나와야 되죠. 아 그 유대 가치관을 후손에게 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그런거죠. 답은 뭐 D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게 뭘 만드는 거 있죠. 성서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자기 후손에게 가치관을 남기는 거죠. 뻔히 아는 얘기죠. 내려갑니다. 더 할 것도 없네요. 뭐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